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날 아침입니다 지금 조심 먹으러 나왔는데 이렇게 이게 셀몬이에요 연어고 여기는 지금 빵이고 뷰는 이렇습니다 너무 좋죠? 오늘은 이렇게 요거트하고 머핀도 가져왔는데 이 머핀은 저지방 머핀이고 이것도 저지방 요거트예요 아 케논이 죽었어 이건 우리의 대통령이예요? 정말 좋아요 두개 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 해변 바로 옆에 크리스피 크림이 있어서 오리지널 하나 샀어요 여기가 두바이 비치예요 마리나비치 두바이 지금 저희 호텔에 수영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추운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따뜻한 곳이 너무 좋네요. 좀 이따가 사막 투어도 가려고 하는데 한 시간 정도 남아서 한 시간 정도 좀 더 칠링하다가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지금 사막 투어 가려고 호텔 앞에서 픽업하시는 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모래가 너무 많이 분다고 해서 이 스파크까지 같이 머리에 쓰려고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 타고 가는 중인데 신기한 거 봤어요. 이게 차에 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차가 사막에서 혹시라도 구를 시에 찌그러지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요. 너무 신기해. 저희 지금 사막 왔는데 여기 뭐지 이거 오토바이 이거 타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냥 그늘에 있을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 쉬다가 또다시 차 타고 어디 또 들어가야 돼요. 안녕! 아무것도 없지 양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는 곳이 있나요? 어디에? 응 가끔 갔다가 여기 한국어가 보여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대부분의 지루에선 보다에선 저녁먹으러 가고있어요 저녁먹으러 가고있어요 지금 저녁먹으러 가고있어요 다른데 저기있고 배가 너무 wind 그런데 선셋을 너무 늦게 와서 못 봤어요. 지금 보면은 해가 이미 다 졌어요. 아쉽다. 투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공짜 음식 받았는데 이거 안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휴지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거 들어있어요. 어... 네네네네네네네네. 여기 지금 시설하고 여기 아랍사람들이 피는 뭐 이런 건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다시 라리나에 나왔어요. You don't want to drink anything? Drink beer? You cannot drink beer here, right? What even baby? No beer? Beer? Shake Shack? Come on. You don't want to drink gold. 감사합니다.